유명 게임업체의 카드게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인터넷 방송이 요즘 인기인데요. 불법적으로 엄청난 판돈이 걸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유명 게임업체의 카드게임, 속칭 바둑이가 생중계됩니다. 단 한 판에 거는 게임머니만 무려 수십억 원. 발이 돼 죽었네. 잘 죽었네. 돈을 잃은 사람들은 1대1 채팅을 통해 불법 환전상의 은행 계좌에 현금을 보내고 다시 게임머니를 구입합니다. 게임머니 50억 원을 구입하는데 드는 돈은 현금 6만 원. 현금 수만 원이 오가는 게임 한 판이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에 실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. 그래프간 1,800 정도 잃었고, 주위에서도 적게는 몇백에서 몇천까지 잃은 거 알고 있어요. 게임 머니 거래의 10% 가까운 수수료를 받는 환전상만 큰 돈을 벌게 됩니다. 내가 폐가 안 좋은 상황이라도 무조건 쿨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이 빨라지면서 결국 환전수수료로 또 돌을 뺏기고 이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는 이런 방이 하루에도 수십 개에 이릅니다.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박에 빠져들 수 있지만 인터넷 방송 측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. 게임 사이트에서 한 달에 30만 원어치밖에 게임 머니를 구입할 수 없도록 지난 2월 법이 개정됐지만 실제로는 이미 무력화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